돌리와 친구들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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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에서 하는 놀이는 정말 재밌어 이런, 판다가 너무 멀리 갔어요 하지만 타미는 어디 갔죠? 타미가 사라졌어요 자니, 도와줘! 타미가 사라졌어 발자국을 따라가면 동굴이 나와 자니가 말했어요 여기 안은 너무 무서운데 하지만 우린 계속 나아가야 해 타미를 찾아야만 한다고 아니, 이런, 동굴 요령? 요령이다! 뭐? 근데 타미였네요 재밌는데, 타미? 하지만 자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덤불 속에 숨자! 돌리가 말했어요 어디 갔지? 자니가 갸웃 좀 거렸어요 아야! 뭐? 원숭이? 정말 짜증나는 녀석들 정말 짜증나는 녀석들 자니, 조심해 안녕 안녕 휴대전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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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주 하하하하 기적이 차야지 맞아! 맞아! 기적이 차야지 화장실 가렴 화장실 가렴 맞아! 맞아! 화장실 가렴 사다리 사다리 필요해 사다리 필요해 사다리 필요해 단기로 가렴 단기로 가렴 가자 가자 단기로 가렴 단기로 가렴 단기로 가렴 앨범 단기로 가렴 누구야? 다 다 말해줘 또 또 누구야? 문 앞에 누구야? 송구니가 커! 발톱이 날카롭고 털이 넙 새롭게 아! 늑대야! 또 또 누구야? 다 다 말해줘 또 또 누구야? 문 앞에 누구야? 코가 뭉뚝해 지느러미가 날카롭고 이빨도! 아! 상어잖아! 아! 또 또 누구야? 화화 말해줘 또 또 누구야? 문 앞에 누구야? 머리가 커! 이빨 날카롭고 손이 작아! 아! 트랙스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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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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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미토미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검수 토미토미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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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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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하자. 하자. 엣 엣 엣 엣 엣 엣 엣 엣 igger 먹어 아, 뭐 아파? 아-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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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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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ğimiz.. 여쭈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